고래 고래를 타고 여행을 떠나본다면 얼마나 신기한 일들 가득할까 고래를 타고 여행을 떠나본다면 얼마나 신기한 일들이 펼쳐질까 고래는 지구성에서 가장 큰 동물이죠 무서울 깨연남 거다의 왕자 고래 고래는 지구성에서 가장 큰 동물이죠 무서울 깨연남 바다의 왕자 고래 고래를 타고 여행을 떠나본다면 얼마나 신기한 일들 가득할까 고래를 타고 여행을 떠나본다면 얼마나 신기한 일들이 펼쳐질까 고래 지구성 단지 전 지구성 민지 지구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